먹고살자고 하는 거야, 먹고살자고. 우와. 너희 방. 네, 네. 저게 아마 2인분 정도 될 거야. 우와. 오,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아우. 어우, 너무 맛있겠다. 웬일이야. 아, 맛있겠다. 등심 하나를 더. 아, 먹기 전에도 또 시키네요. 끊기면 힘드니까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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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이고. 진짜 잘 먹어. 맛있게 생겼다, 진짜. 뜨거워서? 뱉어요, 뱉어도 돼요. 아니야, 음식은 입에 한 번 들어간 건 뱉는 거 아니야. 형, 확실히 먹을 때가 제일 적어 보여. 맞아. 아, 고독한 미식가. 맛있겠다. 우와. 아, 뜨거워. 아, 맛있겠다. 진짜 잘 먹어. 아, 먹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데. 음, 맛있어. 아우. 아우. 계란밥 하나만 더 드세요. 하나 더. 아우, 예뻐. 투박까지, 투박. 여기 양이 딱 이만큼 나왔습니다. 맞아. 맛있게 드세요? 네. 아우, 맛있겠다, 진짜. 어떡함, 좋아. 거기도. 내가 먹는 걸. 깔끔하게 먹어. 아우, 세상에. 확실히 표정이 좀 좋아졌다. 맞아. 아, 잘 먹었습니다. 사장님 계산이용. 네. 배를 채웠으니. 원래라면은 자야 되는데. 몸을 움직여라. 춤을 춰라. 음악을 들어라. 운동, 음악, 춤. 아, 이거면 무조건 줌바인데. 줌바, 줌바. 이거.